그야 어, 여 나오지 받는사람 애맞에 이게 아리가또님인가? 보내주셨더라구요 나 개봉해서 먹은 모자라던데 모자? 어 순모자 아니에요? 야 이거 그거 아이가 이거 밥, 밥 아이템 아이가 밥 아 나 존나 웃기네 이거 박스치우고 뭐야 이거 이거 밥 아이템이잖아 밥 어이 특수 제작했나 이거? 이거 야 진짜 콜라 끼야 되나? 야 밥 아이템인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제작했나 이거 야 이거 이거 완전 밥 아이템인데 이거 잠깐 잠깐 야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거지 이야 이거 완전 밥 아이템인데 밥 아이템 안에 어떻게 된대 안에 안에 이래래랬다 뭔가 뜯어진거 같은데 이거 완전 뭐지 이게 먹는거 아니에요? 이거를 이렇게 해서 콜라에 받고 아니면 야 설마 먹으면서 해야되겠냐? 못해요 야이 뭐야이 받은건 사용해봐야되지 않겠어 받은건 사용해봐야죠 야이 신기하네 밥인데 밥 밥 아이템인데 야 밥 아이템인데 일단 건탈투구 투구 건탈 아이템 음 야 이거 뭡니까 이게 존나 이상하다 야 음료수 갖고와야지 형 오 고정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이거 이거 설계를 이거 이거 누가 제작해서 똑같은데 아 이거 잘못하게 흘리는거 아이가 아 이러면 내가 한번 직접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먹어볼게요 제가 진짜 실제로 먹어볼게요 야 블랙 와봐 블랙 와봐 확실성 따갖고 잘따라 나 안 흘리게 안 흘리게 잘따라 내가 먹어볼게요 직접 땄어요 두개 다 해봐 흔들면 되나 어 안 들어가는데 어 안 들어가는데 야 흐르르 야 컵 야야야 조심해라 조심 야 컵 가져온다 컵 야 컵 하나만 가져와봐 야 이거 한번 입에 물면 두통은 그냥 먹어야되냐 줘봐 줘봐 내가 두통 먹어볼게 야야 이거 건탈전 아이템 먹어야된다 야 입에 다시 줘봐 여러분 이거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아 아 근데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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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와 안나와 아 음 음 음 아 좀 닦아야 되겠다 leur 이거 이거 흡 causing 이 거 Kaf 야 이거 DF 어이제 이제 이제 안나와요 아 이거 이거 하다가 힘들면 먹어야되겠다 이거 다시 꼽아봐 먹어야지 이거 다시 꼽아봐봐 먹어야지 자 이거 파시스 두개에 원샷 하겠습니다 기질구먼 어허 벗겨진다 야야 다 흘린다 이씨 아아씨 일단 빼봐 아 이제 학시스로 빼봐 이렇게 밥처럼은 안되네 이거 와 그만 아니 학시스를 빼라고 학시스를 캔을 야 다 흘렸잖아 캔을 빼라고 바보야 캔을 빼라고 캔을 그래 아하아씨 야 이거 먹어도 돼요? 어 먹어도 된다 먹어라 야 아시겠지만 이거 이거 선물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어 아 이거 어떻게 잠그는데 대박 아 이게 멈추는 게 있구나 아 저게 이 브레이크가 있네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있네 근데 머리로 머리로 쓰잖아 딴 데로 빼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일단 아이고 이 특이함 아 물티슈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좀 기발하네 저런 아이템을 만들다니 자 일단 이거는 이제 아리가또 님이 보내주신 거고 어 그럼 하면 되겠네 아하 아 아 난중에 저거 다시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신기한 거 감사합니다 아 아 이거 한번 쥬쥬